대한민국 참조일에 가장 많은 양파가 생산됐던 해입니다. 많이 나왔으면 어땠어요? 가격이 싸죠? 가장 많이 나왔던 해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 해보다 양파값이 비싸다고 수입하는 정부가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맞습니까?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양파 망인원이 우리가 정부에서 수입이 들어오는 게 있단 말입니다. 있는데 그것을 더 이상의 수입을 하고 나면 우리가 양파 한망에 지금 올게가 우리가 산지에서 판매하는 게 13,000원 선인데 13,000원 선에서 정부에서 지금 자체에서 그걸 많은 수입을 해가오면 다운했나만 합니다. 그러면 그 원가가 한망에 지금 6,500원 이 치거든요. 우리한테.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그게 너무 이익이 많다.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수급 안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수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수입을 저희들은 모상으로 억제해야지만 우리가 생존끼리 살아나갈 길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모인 사람들입니다. 정부가 농민한테 약속했으면 저임금 저정책을 그렇게 썼으면 이제는 농민 편이 서야 되는데 왜 간세를 낮춰준다는 것은 정부처럼 이해가 안 가. 그러면 기업에 뭐 하는 거는 간세를 낮춰주는 거야 소주 간세를 낮춰줘요. 초놈들 소주 한 병에 간세를 내놨는데 그래. 담배 간세를 낮춰주잖아. 간세는 적용을 해야지 우리 농민들 살고 우리 국민들 서로서로가 애국 수입 양파 더러운 거 먹고 국내사면 먹기도 했다 하는 게 양파가 모자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양파 가격이 과거에는 안 좋았는데 근데 좀 좋아질라 하니까 물가는 다 올라가고 양파가 안 올라가는데 올라갈라 하니까 수입을 왕창 했다 이 말이래. 그러니까 우리는 왕창에 손해가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. 농민이 시가 빠지 이래서 남는 게 있어야지. 남는 게 없는데. 그래 억울하니까 올랐다 이 말이야. 올라가지고 높은 놈들이 좀 더 뚫어. 정부에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? 수입을 중단하고 양파가 올리라 올리라 올리하고 농산물 가격을 올리하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 이기라 지금까지. 어려운 농사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계속 농산물 시가 빠지 고생만 하고 수입이 없다 이기라 수입이. 우리 농민 다 죽이는 이명박 정권 심판하자. 심판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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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판하자